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3개월 조건부로 우선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경기도교육청은 2일부터 도내 475개 고교 36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1,465억 원 가운데 912억 원만 확보된 상태여서 553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11월 중순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경기도교육청은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신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